네 여러분 전세권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 전세권은 제목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 저기 지역권 아까 지역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치? 몇 번 등기? 두 번 그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권에서 제목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제목을 한번 적어보자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항상 풀어야지 그냥 문제 지문을 가지고 풀면 안된댔다 항상 그럼 전세권은 이런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그 다음 두 번째 일부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 무슨금? 전세금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무슨세? 전전세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 안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뗄 수 없이 강조한거지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다섯 번째 전세권 소멸 전세권 소멸 무슨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그치?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슨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는데 포인트 그치? 여러분 전세권과 작품 비교는 그냥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실행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경매는 무슨 부 경매해야 된다? 전부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고 근데 일부 전세권자는 나오면 무슨 변제?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뭐다? 있다 이렇게 한다 다시 주어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하고 일부 전세권자는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무슨 변제? 그럼 요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인데 그러면 전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 말이지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계약은 위험 무효 무효 자 여기서 핵심 단어 찾아라 금이 핵심 단어다 여러분 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는 말이 붙으면 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매매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 여기도 뭐 붙었노? 대금 그래서 매매에서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금전이야 근데 임대 차이는 뭘 요소라노? 차임 금이라는 말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안 붙었지 그래서 차임은 어떤 거? 차임은 어떤 거? 금전 기타 육감을 이렇게 한다 근데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금전 그럼 요 전세금도 뭐라 해야 되노? 빨리 빨리 금전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금전이야 되는데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돈 받을 게 있단 말이지 누구한테?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받을 돈을 무슨 금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기존 채권 돈 받을 기존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원래는 뭐라 해야 되는데 빨리 돈 금전이야 되는데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온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유 그 다음에 요 전세권의 양도 여러분 전전세는 여러분 알죠? 내내 치킨 무슨 내? 내내 전전세금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도 원전세권 기간내 그래서 요걸 전전세는 무슨 치킨? 내내 치킨 그치? 자 근데 전세권의 양도 들어가는데 그럼 전세권에는 두 가지다 전세권은 두 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과 사용수익하는 전세권과 어? 전세금 반환채권 무슨 반환채권? 전세금 반환채권인데 자 사용수익하는 전세권과 근데 요거는 용익적 전세권 요거는 뭐? 담보적 전세권 요거는 용익 요거는 저당권 그런 말이 되냐? 그러면 전세권의 양 근데 요 요걸 사용수익하는 전세권 요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용수익하는 전세권 요거 생략하고 그냥 전세권 이렇게 나오는데 뭐와 함께 나오냐면 요 전세금 반환채권 전세금 반환채권 하면서 요 석자 전세권 나오면 요건 용익적 전세권 무슨 적 전세권? 용익적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하면 두 개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사용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없고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는데 반드시 요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쓰는 게 끝났을 때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해지 무슨 해지? 합의해지 이런 게 끝났을 때 요 돈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요거 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말소 최초 저당권을 말소 말소 기준권리 몇 순위?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항상 두부류 무슨칙? 원칙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또 않는다 빨리? 경락인 그러나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다 배당을 신청하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요거 잘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여러분 순수한 용의 물건은 신청 없거든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저당권 저당권이란 말이다 요거는 저당권 그대로 오고 요 전세권도 저당권으로 보는 거지 그럼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요거 다시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원칙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하면? 배당을 신청하면 배당을 신청하면 매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자 근데 그럼 만약에 이행지체 빠뜨려 가지고 경매하려면은 일방이 먼저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 칩을 비워주고 말소 등기하면 필요한 서류 제공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됐습니까? 비우고 인도하고 서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이행지체가 되고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요거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자 요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요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소멸하면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주냐 하면은 전세권자에게 준다 전세권자에게 돈을 주는데 이 돈을 전세금 채권이라 바란채권이라 그러거든 바란채권을 누가 그러면 요 설정자가 주기 전에 설정은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무슨 이유? 미리 압류 요거 돼야 된다 요 6개가 볼 건 쥐고 있어야 전세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거 안된 상태에서 전세권 풀어봐야 아무 별 볼일 없다 1번부터 가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OXX 토지 건물 다 된다 근데 토지 건물 다 되는데 건물에서만 되는 거 최단 1년하고 법정갱신 건물에만 적용되는 건 뭐 최단기간 1년과 법정갱신 그 다음 2번 갑니다 틀린 것 틀린 것 5번인데 여러분 전세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양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 검지해놓지 않으면 자기 몸대로 양도 임대할 수 있는데 했을 때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그래서 임대한 후 끊고 훼손됐다 뭐 됐다? 훼손됐다 임차인이 과실이 없어도 전세권자는 뭐 진다? 책임진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신에 뭐 많이 진다? 책임 많이 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5번 해설 본다 그 오른쪽 올라가서 핵심 단어 찾아라 있는 그거 동그라미 한다 둘째 줄 맨 끝에 무슨 런? 있는 그걸 없는 없었던 하면 x다 5번 위에 했을 둘째 줄 맨 끝에 무슨 런? 있는 면할 수 있는 그거 나왔다 하면 뭐 있는을 뭐로 틀리게 만들 때는 어떻게 나온다? 없는 없었던 나오면 x 그거 잘 낸다고 그게 지금 5번이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틀린 것 가는데 4번 전전세 이후 뭐 이후? 전전세 이후 목적물이 전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회로 멸실된 경우 전전세권자 잘못으로 멸실됐습니다 전세권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대에 불강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는 무슨 각사으로? 불강력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오엑서? x입니다 여러분 불강력 사유에 멸실됐을 때는 아까 위에 맨 위에 해설 5번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불강력 손에 대해서도 뭐 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험부담 법리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는 전전세권자가 뭐 진다? 책임지는 거지 그럼 전세권자는 아까 좀 안 했더라도 면할 수 있는 불강력 손에 대해서도 뭐 진다? 책임진다? 책임 가중된다 이렇게 한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불강력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그 위에 거 밑에 해설이 있네 그죠? 불강력 사유에 대해서도 뭐 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임대차 비교 틀린 거 가는데 여러분 4번으로 가서 전세권자는 직접 쓰기 때문에 필요비 없고 임차인만 무슨 비리 있다? 필요비 이런 거 나오면 서비스지 뭐 틀린 거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여러분 반드시 무슨 금을 줘야 됩니까? 전세금 원칙 전세금은 뭐라고 해야 된다? 현금 대금 돈 금전해야 되는데 아까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가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금전해야 됩니다 원칙 원칙은 뭐라고 해야 된다? 금전 다른 물건으로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세금 했다 물건으로 그럼 자 전세금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할 수 있다 OX X 안 된다 반드시 금전해야 되고 단지 소유자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5번으로 갑니다 4번 5번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4번 5번 기억하는데 여러분 돈 빌리면서 여러분 내가 소유자한테 돈 주면서 돈 빌려주면서 내가 소유자에게 돈 빌려주면서 무슨 권 설정해야 된다? 저당권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경매하거든 그럼 돈 주면서 무슨 권?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했다 담보로 전세권 설정해도 돈 빌려주고 담보로 전세권 설정하면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무효 그게 4번 채권 담보로 채권 채권 담보로 원래는 저당권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유효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무효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무효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무효 그거 두 개 조심 그 다음 5번 채권 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 설정자 제3자 합의 핵심 단어는 합의 하면 그대로 유효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 그 다음 6번 설정자가 이를 면제하면 전세금 취급 없이도 여러분 반드시 요소로 하기 때문에 단돈 얼마라도 1원이라도 줘야 된다 그러면 면제하면서 전세권 등기 유효 무효 무효 이걸 1번을 제목 붙이면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반드시 얼마라도 줘야 된다? 1원 면제하면서 전세금 취급하지 않는 전세권 등기는 유효 무효 반드시 얼마라도 줘야 된다? 1원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은 몇 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몇 년? 1년으로 한다 그러면 10년 1년 1년 한번 답은 몇 번? 바로 몇 번? 1번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설정자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몇 월부터? 6월부터 1월까지 전세권자의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해 통제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 만료한 때는 앞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 차감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 한마디로 해서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은 어디에서만 인증한다? 둘째 줄 건물 둘째 줄 무슨 물? 건물 전세권 설정자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법정 갱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틀린 것 답은 몇 번? 1번 뭐 때문에 틀렸노? 토지 토지에서는 법정 갱신 있다 없다 없고 어디에만 인증한다? 건물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어리! 건물 전세권 설정받았다 옳은 거 옳은 거니까 다 봅니다 어른 한 번 전세금 정했다 나중에 사정변화가 있었다 깎아주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여러분 감액 청구 못한다는 약정은 무효 그런데 정액 못한다는 약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어른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할 필요가 없자 전전세 양도 뭐해야 된다? 등기 부기등기 어른 전세권 소멸한 게 전세권 우선 변제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러분 본문에 본문에 본문 올라가서 건물 동그라미 무슨 물? 건물 무슨 물? 건물 9번 본문 무슨 물? 건물 그래서 9번에 4번 갑니다 일반적인 토지 전세권과 존속기간이 뭐하다? 다르다 5번 맞죠? 건물은 최단기간 몇 년? 1년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그럼 최단기간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어리 사망하면 전세권은 상속되지 않고 토오엑스 엑스 뭐 된다? 상속 전세권 임대차 다 상속된다 자 10번 갑니다 10번에 1번 갑니다 틀린 것은 4번인데 1번 전세권자는 주어 무슨 비 없다? 필요비 없다 제목 붙이면 여러분 읽으면서 제목 1번 필요비 없다 2번 전세권 소멸시 무슨 이행이다? 동시에 다 아는 단어죠 그지? 그 다음에 3번 핵심 단어 3번 있었던 있는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뜻? 있었던 있는 아까 틀리게 하려면 없는 없었던 그거 가지고 낸다 무슨 선? 있었던 있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일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끊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끊고 동일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면은 305조 법정상권 몇 조? 305조 이때 법정상권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빨리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뭐? 설정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5번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소유자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는 뭐하고? 상실하고 업무는 면하고 누가 책임진다? 새로운 소유자 그걸 면책적 채무인수 무슨 뜻? 면책적 채무인수 그렇게 한다 그 다음 11번 갑니다 전세권 반환 청구권 오른것 여러분 일본은 쓰고 있는 중에는 전세권 돌려날라 못하고 오른것이 다 본다 쓰고 있는 중에는 기간 중에는 전세권 돌려날라 할 수 없고 여러분 전세권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등기하면 되지 전세권 한 번 등기하면 전세권 등기하면 그 안에 무슨 권도 들어있다 용익과 저당권 두 개 들어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해야 된다 OX, X 전세권자가 동의 없이 건물을 무슨 축 개축한 경우는 됐습니까? 개축한 경우는 윗반이 될 뿐이지 무슨 빤이 될 뿐이지? 윗반이 될 뿐이지 전세금은 여전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빤일 뿐이지? 윗반일 뿐이지 전세금은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하는 경우는 아까 용어 전세권, 저당권 뭐에 따른다? 순위 뭐에 따른다? 순위 그래서 4번 정답 전세권 반환 청구권을 무슨 일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에 하나여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됐습니까? 확정일자가 아니고 이거 뭐 해야 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해야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12번 타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타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2번인데 1번 한번 보자 1번 2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모한 경우 소멸한 경우 됐습니까? 건물 1층 부분의 임차권이 전세권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여 이를 더불어 모하는 거 아니다 소멸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건데 이거 한번 여러분 보자 지금 예를 들면 2층 건물인데 1번 전세권 1번 몇층? 2층 2번 예를 들면 주택 무슨 요건 갖추고 있다? 대항요건 갖추고 있다 1층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림은 이렇다고 원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4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말소 기준건리 몇 순위? 말소 기준건리 몇 순위? 빨리 몇 순위? 2순위 이게 말소 기준건리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하자고 배당받잖아 그렇지? 근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원칙 소멸한다는데 안 하는데 1번 전세권자가 배당을 뭐했다 요구해가지고 배당을 뭐해서 신청해서 하면 요거는 뭐해도 소멸해도 요 사람은 아직 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1번이 배당을 신청해서 소멸했다고 해서 1번이 배당을 신청해서 뭐했다고 소멸했다고 해서 2번 당연히 소멸한다 OXX 어쨌든 2번 주택임차인도 대학력권을 갖춘 임차인도 무슨 기준건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말소 기준건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 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1번 그런 내용이다 되겠습니까 건물 1층 부근의 임차권이 전세권이 이후 대학력을 갖추었다 하여 더불어 뭐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한 그림은 원래 이 그림이다 이 그림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 맞고 2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다 당시 이미 전세권 설정된다 반대 채권을 변제기에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라도 저당권은 우선 변제의 효율을 권하여 설정되는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전세권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전세권 무슨 다 있다 이 말은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이거는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권 설정되어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무슨 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설정된다 이미 설정자가 그럼 지금 여러분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 설정자는 지금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전세권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냥 무슨 권자에게 전세권자에게 줘야 되는데 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된 당시 이미 설정자가 가진 반대 채권의 변제기 전세권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적인 효력으로 인하여 설정자가 그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권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설정자가 거꾸로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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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자나 무슨 권자나 저당권자에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이미 근데 그 채권은 이미 뭐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미 지금 받을 채권이 무슨 기가 도래했다 무슨 기? 변제기 그럼 나중에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뭐가 되면? 만료되면 내줄 돈 당연히 요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권 반환 채권의 무슨 기 보다 이 전세권이 아니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아직 거는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여기는 변제기가 도래됐지만 여기는 변제기가 됐 여기는 언제 변제기가 도래하노? 기간이 뭐 해야 만료해야지 그럼 내줄 돈을 이미 무슨 기가 도래했지만 변대기 도래했지만 이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공제할 퉁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일단은 설정자는 돈을 내줄 필요가 돈을 내줄 필요가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저당권의 우선 변제기 효력에는 설정자는 그 반대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전세권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상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돈 받을 채권이 저당권자에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받을 채권이 되겠습니까? 무슨 권자에게? 전세 그럼 어쨌든 설정자는 돈 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돈 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고 어쨌든 설정자는 돈 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과 양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전세금은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채권의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뭐 한 거로 본다? 양수인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좀 어렵다 이게 그냥 이건 우리 중개사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별로 없는데 요 아까 저 양도 몇 개 이전? 두 개 사용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이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기에는 쓰는 게 뭐였을 때 소멸 종료 만료 끝났을 때 근데 그럼 쓰고 있는 중에는 요걸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쓰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조건으로 무슨 끈으로? 조건으로 한번 이걸 정지조건 무슨 조건으로? 정지조건으로 요 돈만 요 쓰는 게 끝나는 걸 무슨 조건으로? 정지조건으로 요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정지조건부로는 쓰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뭐하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쓰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다시 뭐하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쓰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은 숨겨놓은 거지 원래는 소멸 종료 만료했을 때 양도할 수 있는데 기간 중에는 양도 못하는데 기간 중이라도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건물 전세권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무슨 적? 묵시적 법정 갱신 여러분 법정 갱신은 아까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4번 짱 중요 3번 4번 꼭 기억해야 된다 3번 4번은 그 다음에 5번도 3, 4, 5인데 5번은 아까 일부 전세권자 무슨 권자?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실행 경매할 수 없고 무슨 변제? 무슨 변제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2번은 2번은 다시 한번 보자 2번은 아까 있죠 뭐? 아까 반대 채권이 무슨 기가? 변제기가 이 설정자가 지금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뭐 한다? 딱 먼저 도래한 경우 그게 핵심 단어다 뭐 한 경우?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무슨 자? 먼저 도래한 경우 뭐 한 경우? 먼저 도래한 경우 무슨 자는? 설정자는 자기가 받을 돈과 전세금 반환 채권과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2번은 뭐 잘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무슨 기가 먼저 도래했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13번 틀린거 5번 갑니다 틀린거 5번 핵심 단어 일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게 핵심이지 무슨 부?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일부 하면 뭐 경매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됐습니까?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네 자 근데 설정 주어가 무엇고 이거 국어 잘해야 된다 경우 끊고 다시 뭐 끊고 경우 끊고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경매하여 그게 틀렸다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핵심 단어는 주어 주어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빨리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자신이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변제 OX X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여 우선 변제 하면 뭐 O 자신이 경매하여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고 다른 사람이 경매하여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해 OX X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못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15번까지만 하고 마치자 그치 14번 틀린거 틀린거 3번 너무 쉽죠 유익비 누가 선택 유익비 누가 선택 so유자 전세권 무슨자 설정자 선택에 쫓아 14번에 3번 항상 유익비 나오면 누가 선택 빨리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 전세권 무슨자 설정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 4번은 동시행 5번은 전세금 요소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가지고 하여튼 칠판에 있는게 쭉쭉 되어야 된다 그저이 자 15번 요거하고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근무를 뭐하고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자 전세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가지고 있는 무슨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습니까 어쨌든 지상권자 어쨌든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해가지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럼 건물 전세권자입니다 법정갱신기간은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정갱신기간은 법정갱신기간은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장함이 없는 것으로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누가 전세금 책임집니까 신소유자 무슨 소유자 신소유자 면책적 채무인수 무슨 소유자가 책임진다 신소유자 신구연대하여 하면 OX X 무슨 소유자 신소유자 건물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 주어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무슨 변제 무슨 변제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입니다 치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자 여러분 거기 5번은 여러분 나오면 계속 질문하거든 1번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생님 1번 저당권 1번 전세권 이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는 1번 무슨권 순서대로 하면 된다 1번 무슨권 저당권 2번 전세권 그 다음 2순위 저당권 이거는 저당권으로서 두 번째라는 말이다 그러면 몇 번 3번 무조건 있는 줄 순서대로 하면 된다 다시 1번 무슨권 저당권 2번 2번 빨리 전세권 2번 저당권은 몇 번 빨리 3번 그럼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 그지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 저당권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뭐 설정 등기 뭐 해야 한다 순위 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주에 원래는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원래 저당권까지 끝나야 원래 정상이거든 그래야 계약법 2배 특별법 한 번 이렇게 3번 만에 끝나거든 다음 주도 조금 더 빨리 가야 된다 원래는 어디까지 해야 정상이냐면 어디까지 해야 정상 저당권 다음에는 여러분 계약법은 어디까지 해가 오냐 하면 매매까지 해가 옵니다 어디까지 매매 앞까지 그지 320회지까지 해가 와야 된다 집에서 한 번 답을 보든 어떻게 하든 한 번 쭉쭉쭉 읽어와야 된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 번 미치는 거지 그러면 안 해갖고 같이 오면 여기 와서 하면 어렵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오냐 하면 매매 한 번 쭉 읽어보고 안 되면 답이라도 한 번 보고 와야 된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